흑인 머리가 많이 땀에.. 땀에 젖었네 나는 이 명란 젖이 요즘 너무 좋더라 너네 명란젓 먹어? 난 진짜 좋아하거든 명란젓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요리만 만들어보려고 예담이가 그만 마시고 잘하는데 먹다보면 또 그게 잘 안돼 명란젓 게맛있음? 솔직히 말하잖아 명란젓만 있어도 하루 3끼 먹음 나는 소신발언했다 술 안치웠어 신리와 명예 중 하나를 택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밸런스 게임이에요 밸런스 게임 이거는 거의 어느 수준이냐면 여러분 밸런스 게임 뭔지 알아요? 알죠?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하는 것 중에 카레맛 똥대, 똥맛 카레, 둘 중에 뭐 먹을래?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이거 근데 이거는 진짜 어떤 게 더 필요하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명예를 택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럴 수밖에 없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저는 부족함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를 택할 수 더 우선권으로 택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전형적인 어떠한 과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명예를 고르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객관적인 지표라고 볼 수 없어요 이 얘기는 지금 끊겨요? 혹시 끊겨요? 다들 많이 끊긴다고 하네 끊겨요? 끊겨요? 끊기남? 지금도 끊겨요? 약간 끊긴다고? 근데 내가 뭐 사실 내가 컴퓨터 수리공이 아니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지금도 끊겨요?